이곳은 수원으로 가야해요 수원으로 가야해요 수원으로 가야해요 수원으로 가야해요 하나님은 어디인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전 가야해요 하나님 밖에 가야해요 돈이 중요하게 하세요 만약에 다자나와 그래서 그거를 가면 수원으로 가야해요 어 뭐 1h30분 1h30분 unlimited everything 감사합니다 동생이 침묵소스입니다. 아침도 제일도 아버지입니다. 술 밖까지 있으니까 저절로 빨리 아침도 저절로 일찍 걸리고 저녁에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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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